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총괄선대위원장 문제를 수습하는가를 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입에서 지금부터 나오는 한 단어 한 문장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어떻게 오르내릴지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정치판에서 그야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모두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먹잇감을 열심히 찾고 있는 언론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김종인씨의 최근 발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11월 25일날 tv 조선은 김종인씨가 직접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취재해서 보도한 것이 아니고 김종인씨의 그런 말을 적흥적인 말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받아들이기는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나 참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나한테 최후 통첩을 했다고 시문에 주접떨어놨던데 내가 잘됐다고 그랬어요 그 뉴스를 보고 그 말을 만들어내면 서로 괜히 기분만 나빠지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는 밖에서 돕겠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김종인씨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나는 밖에서 돕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입장을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물러나지 않으니까 그건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또 한 기자가 윤석열 후보의 결단을 기다리는 건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하자 시간 해결할 테니까 시간 가는 걸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입장을 이미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물러나지 않으니까 그건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내뱉은 말들이지만 그 속에 갈등의 풀이 갈등의 원인 그리고 해결책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쉬우면 내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너희들끼리 잘 해봐 뭐 이런 투의 발언입니다 이것이 보도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형국입니다 김종인씨가 25일 날 오전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내뱉은 짧은 이야기 속에는 그가 무엇을 걱정하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너무 확실하게 담겨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온 자리인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내치라는 겁니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 조건이 수락되지 않으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아마도 그날 만찬장에서 윤석열 후보와 동행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준석이 라디오에서 나온 이야기도 바로 이 점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요구사항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윤 후보 측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선대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지방방송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대선체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대위 운영의 효율성에서 당연히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원톱 체제보다는 일정한 정도의 견제와 균형이 존재하는 그런 체제를 선호했던 것이고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임명이었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본부장급 인사를 이미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총괄본부장에는 주호영, 직능총괄본부장에는 김성태, 정책총괄본부장에는 원희룡, 홍보미디어본부장에는 이준석, 당무지원본부장에는 권성동, 총괄특보단장에는 권영세 이렇게 본부장의 사람들은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의 선대위원장급 자리는 비워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임명을 마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직책을 기정사실로 하고 총괄선대위원장을 김종인 씨가 받아들이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성격의 모임이 바로 만찬 모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임명한 김병준 위원장을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일 테고 김종인 씨는 그렇다고 총괄선대위원장직을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맡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 확고합니다 결국 김종인 없는 선대위 가능성에 문이 열리게 된 셈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앞으로 복잡하게 꼬인 문제를 풀어나갈지 기추가 무척 주목됩니다 김종인 씨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과 불만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와 캠프 사람들은 그냥 놓아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무기자, 수단이자 또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김종인 씨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복잡하게 꼬인 문제입니다 그냥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선뜻 수용하고 돕는다는 그런 입장에서 좀 나서면 좋은데 영감님 고집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준과 함께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확연한 것 같고 지난 저녁 식사장소에서도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종인 씨의 입을 빌리자면 자기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그쪽에 타진했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는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두 사람을 동시에 갖고 가는 그런 선대위 체제는 불가능할 것을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김종인 카드를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된 셈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